두 분 다 뽑을까요? 네 멋있는 거 프로듀 다 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오늘 유나 코기님을 영접하려고 평단동 18만 8천 원짜리 염색, 다운펌, 퍼트까지 어때 머리 괜찮나요? 검은색? 네 괜찮죠? 검정색이잖아 이분은 제 스타일 따라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헌공은 어떻게 할까요? 헌공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요? 아 왜요?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됐어요! 이겼어! 이겼어 x2 지치, 벽, 침, 경전 II 지치, 벽, 침, 경전 II 얼마나 무섭했으면 뒤돌자마자 눈치 봐요 흐흐흐흐흐흐흨 아 저거 스페어 할 줄 모른다고 스윙도 가 안 해도 돼 어 소리가 소리가 목탁 소리였어 어이가 없네. 김 프로 정신 차려요. 어허 이거 섰으면 그냥 아 깜짝이야. 아 이거 꼬룩이 몇 번이 터지는 거예요? 뭐 꼬룩이요? 야 내가 쓴다고 그랬죠? 알아요.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저거 스페어 줄 아나요? 아 당연히 알겠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나이스. 야 많이 나갔다 이거. 제 오늘 컨셉이 파괴력. 제방 친한 형이 잘 던지거든요. 다시 이어가 볼게요. 파이팅. 면목이 없습니다. 안 해요. 어 착지 불안정했죠? 아 뒤에서 막 방해해요. 뭐라고 해 뭐라고 해. 무조건 쓴다고. 아니 방송이 거듭할수록 멘탈이 강해지네. 됐어. 아 돼. 아 돼. 튀김 족발. 됐어. 됐어. 아 저 오늘 카치 잘 좋은 거 같은데. 오늘 점수가 저의 파괴력을 믿어보겠습니다. 로진도 한번 훔쳐 쓰고요. 근데 여기 로진이랑 볼타월이 이쪽 팀께 하나도 없어요. 우산 프로님 거 맞죠? 제 겁니다. 저랑 친한 형이 잘 던지시는데 보고 배웠습니다. 나갔는데? 나갔죠? 국가 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당깁니다. 아세요! 튀김 족발! 어떡해. 아이즈. 괜찮아요. 괜찮아. 힘 불어. 편하게 쳐. 네. 오케이. 오케이. 됐어. 보지 마. 아잇. 왜 보고 있어. 보지 말라니까. 아잇. 핀을 끝까지 봐야 된다고. 근데 여기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. 맞아요. 왜요? 왼손이니까. 왼손이니까. 딱 남으면 7번이잖아. 죄송한데 10번 핀 빼본 적 없어요. 스윙도 다 안 해도 돼. 여기까지만 합니다. 오! 아이즈. 아이즈. 다시 다시. 김 프로. 집중하고 쳐. 편하게 치면 안 되겠다. 맨날 불편하게 치면 힘들어요. 오호. 오케이. 오케이. 제가 이쪽 전문입니다. 스윙 할까요? 말까요? 편하신 대로. 알겠습니다. 파괴력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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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야 되겠다. 됐어. 보지 마. 보지 말라니까. 야. 왜 보고 있는데. 잘하겠죠? 스파이를 잘 심어놨고만. 이거 스파이 해도 되나요? 하세요. 하세요. 유튜브 각 뽑을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멋있는 거 프로님 다 하세요. 야 진짜 다 왔어. 진짜 멋있을 뻔 했어요. 됐다. 지금 레인이 돌아서. 이런 짝대기 XX 초구 추고 싶다. 아무 게임에 치시면 돼요. 다 쏴야지. 조금 팀워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. 중요한 프레임 봐야 되는 거야. 제가 왜 뺐겠어요? 많이 안 뺐어요. 이런 게임 빨리 접. 아이고. 다 된다. 다 돼. 어이가 없네. 아이고. 아이고. 진작에 저걸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 나 어디 썼는지도 까먹었어요 초구를 너무 오랜만에 쳐서 아까 많이 쳐서 어떻게 어떻게 못 치게 하고요? 스테임 스테임 빨리 쳐 자 이것으로 저희가 졌는데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마지막 게임 2만 원 가고 있으신가요? 2만 원 가고 네 마지막 게임 2만 원 가고 2만 원? 한번 구독자분들께 단체전은 늘 잘 쳐서 저희 팀은 이분이 급발진하셔서 제가 지금 스테인들도 까먹었어요 스페어만 한 4연속 5연속에서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화이팅 하시고 바로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네